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중인 박소연입니다. 작품 제목은 오버캐스트로 해석하면 구름이 많은 흐린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구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드넓은 하늘에 나타난 작은 구름인 구름이가 하늘에서 크고 멋진 구름들을 보면서 자신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고 작은 크기 때문에 다른 크고 멋진 구름들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름이는 이에 크게 실망을 하지만 이내 자신만의 재능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각각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습이 하늘에 떠다니는 각양각색의 구름들과 비슷해 보여 구름을 소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있는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 혹은 비슷해지려 노력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작품에 담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제작하는 오버캐스트는 처음으로 개인작으로 혼자 작업하게 된 작품입니다. 제가 혼자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도움과 용기를 주신 교수님들과 학교 친구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렇게 지원해주신 울산국제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첫 작품이자 첫 영화제 상영이 될 오버캐스트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고 12월에서 스크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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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